전국 다문화도 실외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전기회의에 참석해주신 단체장님과 그리고 또 실무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지금부터 전북 다문화도 실외의 제10회 정기회의 정책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. 2주 배경 청소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체력의회를 부여하자는 것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? 다 의미있는 내용이니까 동의해주시는 거죠? 네 감사합니다. 위안건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의견하겠습니다. 우리 회원 도시에서 특히 영상회의로 참여해주신 도시들에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많은 다문화 외국인장책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.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회의 때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